마켓무버입니다. 현대차가 자율주행차 파운드리 신사업을 위해서 새로운 파트너와 손을 잡았습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와 협력하게 된 건데요. 이로써 현대차는 신사업인 자율주행 파운드리 분야에서 제대로 시동을 걸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웨이모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세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인 웨이모 드라이버를 적용한 아이오닉5를 생산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아이오닉5를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웨이모1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이오닉5의 경우에는 미국 조지아주의 신공장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생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드웨어 이중화와 전동식 도어 등 전용 사양을 적용한 모델을 공급한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조금 주춤했었던 자율주행 관련 경쟁이 더 격화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로봇 택시를 공개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미국의 테슬라가 현지 시각, 서부 시각으로 10월 10일 저녁 7시, 우리 시간으로는 11일 오전 11시에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로봇 택시, 무인 택시를 공개하는 거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사업 전망 등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어서 기대감을 한껏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의 주가도 최근에 상승한 바 있는데 최근에 또 월가에서는 로봇 택시 공개를 앞두고 일부에서 비관론이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한 자동차 애널리스트가 뉴스에 팔아야 하는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1, 2년 내 상용하기까지 실제 경로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고 또 신차를 공개해도 테슬라의 점유율을 추가로 확대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오히려 테슬라의 점유율이 잠시 나갈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동차의 매출 이익률이 포함된 3분기 실적을 발표해야 할 텐데 아직 실적상으로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기대감이 크면 실망감이 클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또 하락 반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테슬라가 어떠한 비전을 밝혀줄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비전과 어떤 내용들을 발표하게 될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켓무부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그리티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2% 넘게 상승세, 장중에는 2,9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중국 경기부양기대감으로 화장품 관련 섹터가 상승력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의료 쪽에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티를 갖고 나왔는데 언더웨어나 애슬레저 및 스포츠웨어 등 여성용 이너웨어, 속옷 같은 그런 의료로 만드는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세계 최대 언더웨어 업체인 헤인즈, 그리고 먼더브라, 플레이텍스, 저스트 마이 사이즈, 네이든폼 이런 다양한 수입 브랜드를 국내 또는 중국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라이선스 브랜드인 개비나, 크로코다일, 주식구티르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의 판권을 또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고 있고 또 작년에는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까지 달성을 한 상황인데 이러한 판매가 긍정적으로 다양한 브랜드로 이루어지면서 또는 홈쇼핑의 전략적 상품을 잘 만들고 대량 생산을 해서 성공적인 판매를 지속적으로 만들면서 꾸준한 성장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년도 매출액이 한 1761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111억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매출이 104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74억이 나오면서 전년도 상반기 실적을 훨씬 뛰어넘는 긍정적인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중국 관련 부양책 이슈로 중국 증시는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은 중국 소비주들은 별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그리티가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대략 2% 정도 이상 상승력이 나오길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나왔고요. 2,80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2,900원 정도 자리까지 2,9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것 같고 조금 더 올라가면 한 3,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는 화장품이 아니라 의료 쪽을 조금 더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분위기를 좀 이용을 해보자 라는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유화입니다. 오늘 4.6% 넘게 급락세 나오고 있는데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기관 수급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기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은 이제 국제 유가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브렌트 유가 좀 보게 되면 최근 10월 달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동의 진약적 리스크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 오늘 같은 간밤에 보면 브렌트 유가 80달러를 좀 넘어서면서 3.690%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그전에도 보게 되면 이날 같은 경우도 지금 5%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단기 급등이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지금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대한유화도 마찬가지고 로테케미칼도 마찬가지고 LG화학도 마찬가지고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 얘기가 좀 나왔죠. 무려 10조 위안입니다. 10조 위안이면 대략적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했을 때 한 1,800조죠. 1,800조 되는 엄청난 금액인데 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이번 10월에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석유화학적 분야도 관심 있게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동사의 차트 흐름을 좀 보게 되면 그동안 정말 주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실제적으로 실적 또한 좋지는 못했습니다. 영어 위익이 계속해서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좀 보여주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해서 조정을 좀 받았어요.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최근 들어서 유가의 움직임들이 좀 긍정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여기서 연기금의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어요. 거래량을 좀 보시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행 주익수가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연기금 쪽에서는 꾸준히 지금 현재 5일 연속 순매수를 좀 이어나가는 모습들이고 물론 거래량만 좀 보게 되자면 좀 작아서 측정하기 불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부분들은 어차피 대안유화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만큼 상장 주익수가 지금 현재 65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좀 적다 보니까 거래량이 좀 적다라는 부분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좀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고 또 특히나 대안유화 같은 종목들은 단타, 그러니까 우리가 스윙이라든가 스케일핑이라든가 단타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업황의 전환을 통해서 추세적인 움직임에 배팅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소유에게서 최소한 우리가 이런 종목들 매매할 때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자마자 요즘 워낙 데이트레이딩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대안유화는 그런 데이트레이딩하기에는 적합한 종목이 아닙니다. 왜? 데이트레이딩을 하려면 거래량이 일단 10만 주 이상은 좀 발생해야 됩니다. 하루에. 그런데 동산을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으면 5만 주. 그렇지 않으면 만 주일 때도 많아요, 소식. 하루 거래량이. 그렇기 때문에 대안유화 같은 경우에 그런 뭐라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데이트레이딩으로 적합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추세적인 매매를 통해서 단기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종목들도 석유화학적도 괜찮고 저는 SOL도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안유화 또한 단기 상승에 있어서의 새로운 수급들이 들어와준다면 단기 급등도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저는 전 거점 부분이 1만 5천 원까지도 무난하게 상승 흐름을 잡아도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기간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2주 정도. 2주 정도 안에는 충분히 1만 5천 원까지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하시고 아무튼 중동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들, 이 분위기는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푸틴과의 지금 만남이 있죠. 이번 주 금요일 날. 거기서 아무래도 내용들 자체가 아무래도 중동 리스크를 더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타격을 해서 헤즈볼라 사령관을 사살했다라는 소식이 저희 장중에 또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정적 리스크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대한유화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2주 안에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경케미컬입니다. 오늘 주가가 7% 넘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박서지 파트너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태경케미컬은 아무래도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당연히 실적도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업체입니다. 액체 탄산 그리고 고체 탄산 가스, 드라이 아이스 이런 것들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인데 탄산 가스를 공급받아서 고순도 액체 탄산과 드라이 아이스를 제조 공급하는 기화기 혼합 가스를 만들고 있고요. 거기다가 질소, 산소, 에틸렌 등의 일반 가스 상품을 판매하는 가스 사업 부분도 영위하고 있고 수산화 마그네슘, 액상 소속해 등 이런 것들을 제조 공급하는 환경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목을 받는 것이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빠르게 급성장이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한 4년간 추이를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상승이 올해도 또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업의 업황으로 용접용 액체 탄산 수요가 빠르게 증가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가격까지도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드라이 아이스 판매 단가까지 올라가면서 액체 탄산과 드라이 아이스 판매 단가 또는 수요 증가 이런 것들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빠르게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LG화학과 계약을 맺었는데 LG화학이 건설 중인 수소 공장에서 원료 탄산을 조만간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 공장이 완성이 되면 만약에 공급을 받기 시작하면서 만약에 그 관련 플랜트가 완공이 되게 된다면 액체 탄산 생산 하루 생산량이 현재는 820톤 정도 수준인데 1420톤까지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 캐파가 증가가 되게 된다면 내년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빠르게 증가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고 이러한 수요를 끌어올리는 것이 조선업의 호황인데 조선업도 내년까지도 상당히 좋게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어서 태경 케미칼이 최근 오늘 이렇게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조금 7%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조금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혹여라도 오늘 60선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살짝 조정을 받는다면 11,400원 정도 선 이하로 한번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을 가져가 보시고요. 여기서 살짝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빠르게 올라가면서 60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120선 정도 부근인 12,9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케미칼 앞으로의 상승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